안녕하세요 쉽게그림 관호생입니다 오늘 꽃그림 4가지 들어가기 이전에 예습을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옆에 있는 꽃을 그리는 간단한 방법 3개를 그리고 있어요 잘 보시면 오각형을 집중해 보세요 오각형 별표 별표 모서리를 따라서 분수가 나오듯이 분출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외형 정리 그래서 눈으로 익힌다 생각하고 분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1,2,3의 형태를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세요 별표 앞에 꽃잎부터 그리고 뒤에 꽃잎 3장 그리기 꽃잎 그리기 1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별표 그리고 모서리에 꽃잎 앞에 꽃잎부터 정리하고 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고 쉽죠 카네이션 모양이 버스 모양을 살짝 닮았네요 앞에 있는 옷자락부터 먼저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쉽게 나팔꽃 그리는 방법 분수업으로 들어갑니다 가이드라인을 연하게 먼저 긋고 오각형 오각형의 모서리마다 별표를 긋고 들어가면 되요 네 저는 바로 그리겠습니다 분수처럼 옆으로 쏟아나오게 다섯 개 쏟아나오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펜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꽃잎 외형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꽃이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자료를 중간중간 체크 하시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스스로도 좀 지치게 되고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암술 그리드 방향 그리드는 격자를 그리드라고 해요 곱받침 그리드 쉽게 백합 그리는 방법 곱받침 그리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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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꽃잎 3개부터 정리하고 말려있고 뒷꽃잎 3개 말려있고 마찬가지로 말려있네요 중심 길게 끊고 옆에 연하게 연하게 꽃잎 중심 끊고 연하게 연하게 잎사귀에요 쉽게 수순하거리는 방법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앞에 있는 꽃잎의 위치 뒤에 있는 꽃잎의 위치 그리고 원기둥이 튀어나오고 있죠 펜으로 정리할게요 암술 수술을 먼저 그리고 항상 그릴때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것이 포인트에요 변화를 주면서 드로잉 해주고 앞에는 꽃잎 앞에는 꽃잎 반복되고 있죠 중심 먼저 끊고 옆에 사이드 연하게 연하게 끊고 연하게 연하게 명암 정리 쉽게 카네이션 그리는 방법 카네이션 꽃잎은 크텐을 연상하면 돼요 옆에 1,2,3번 순서대로 앞쪽을 1번 빨간색 앞쪽을 먼저 쭉 그리고 나에게 가까운 카네이션에서 가까운 부분 1번을 먼저 다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2번 2번과 3번을 그 뒤에 하는 거죠 펜으로 정리할게요 마찬가지 펜으로 정리할 때도 1번부터 명암이 중요해요 명암이 중요해요 조금 이따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커튼처럼 시가 방향에서 커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옷주름 1번 앞쪽 먼저 하고 2번 3번 순서로 카네이션 꽃잎을 연상하면서 치마 또는 커튼의 형태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어디에 달라붙는 곳에 그림자를 진하게 1번 2번 2번 3번 달라붙는 곳에 그림자를 진하게 중심 위로 가는 꽃잎 쉽게 이해되시죠 꽃받침 정리 꽃받침 꽃받침 마무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그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추츰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그린 관호쌤이었습니다 안녕